순국은 마지막 잃어버린 점수를 찾아서 소환사 한명이 게임을 정려했습니다 앗도 봤고 대접한 아니 자르반이 비스켓이라니 하 이 판 또 불안해 이 판 또 불안해요 뮤틸일이라니 왜이래 이 아 뭐 돈벌고 좋지 뭐 돈벌고 좋지 뭐 왜 와를 많이 벌어들여야 한국이 돼 돈 벌었구요 요즘 자비스가 그렇게 유행이라던데 조심해야돼 아닙니다 돈을 아껴서 이 주문도독검을 빠르게 업그레이드 할려구요 조심해라 이겨보자 가자 가자 빠르게 나미 라인저는 우아랑 나미랑 비슷하게 공격해요 아 이거 두 번 찍히면 안 찍은데 불 쓰지 말지 좋았어 우아랑 라인저는 좋구요 에헤헤 나 고르지 롱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빡세다 빡세 아 버블은 따였네 다 죽겠는데 잠을 가면 다 죽진 않네 흐흠 하 긴장된다 긴장돼 항대동물 서로 없고 적을 처치했습니다 어우 아 이거 안좋아 안되 망해간다 꺼져간다 아 아 좋아요 제라스 솔킬 잘한다 우리편 흐흠 못몰고 다 훔쳐서 아하 아 아깝다 아이고 아깝다 너무 아까워 한건데 은 흐흥 흐흫 흐흐흐흐흐흐흐 양거르지 롱 나미 양거르지 롱 양거르지 롱 히히우 양거르지 롱 히히우 힐은 내꺼야 작을 처치했습니다 그나마 손해를 좀 덜 받죠 힐을 따서 나미를 내가 죽여서 나미가 조심성이 없네 아 조심성 없는 물고기는 죽어야지 어어 좋아 집 못갔어 집에 못갔다고 망했어 뒤에서 집에 갔어야지 앞에서 집에 가면서 형 다 사거리에 닿기 때문에 저렇게 집에를 못가요 망하는거지 헥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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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까지 넣어주고요 어허 나미가 CS에 눈이 멀었구만 공개중이에요 점수 좀 올려야지 아 너무 많이 떨궜었잖아 아 리븐 좋아요 좋아요 리븐 제라스 그냥 수신시키네 에헤헤헤헤 센도 맛좀 봐라 남이 노플 매섭지 죽었다 풍화라니 그거는 할 수가 없죠 엘리스니까 거의 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니 더블킥 으어 아니 아니 개쩐다 아니 엘리스가 있는데 어떻게 다이브를 피해서 더블키를 했지 개쩐다 개헌다 칭찬을 이건 아껴주지 말아야 됩니다 완전 개허렀어 진짜 저걸 어떻게 살지 킬 양보하느라 못한건가 이래서 킬 양보는 하면 안돼요 킬 양보하는건 킬 양보하는건 올 investigator 킬 양보함 킬 양보하던 살았다 살았다 넌 역시 자비스가 아니었어 아이구 센데 소외 좀 봤다 여기서 랭같지? 아우 아군이 당했습니다 넘어지지 마라 이거라도 못해 아 나만 있었으면 내가 그냥 샌드옥 싹 갈려와주 서블킬 그냥 싹 따는건데 마나가 없어 오오 좋아요 첫판부터 이거 매우 기분이 좋네 오늘은 이거 좀 되는 날인가 봐 400원 안되 소나는 마나 포션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나가 아주 많이 부족한 챔프인데요 마나 포션만 있으면은 우리편들한테 버프를 두개 이상 유지시켜주면서 딜 넣으면서 스턴 넣으면서 어 개쩐다는거 망했다 아나 아나 너무 유지했어 괜찮아 괜찮아 아직 괜찮다 먹구가 먹구가 먹구 알겠어 난 미드 막을게 1 2 2 3 2 3 3 4 4 5 5 안됐네 1726 1726이지 1초정도는 괜찮겠지 빠바바바밤 빠바바밤 RBS 클랜입니다 클랜 탑에 좀 가볼까? 할게 없는데 아 좋아요 미니언들아 빨리와 미니언들아 빨리와 미니언들 빨리 오게 이속버프 걸어주고 미니언들한테 Q 걸어서 타올을 사정없이 패주니까 즉석아 뷰로 사기 뷰로 한번ing 2 철 더 퀄 망했어 여기서 센도가 안 맞다니 킬각이었는데 여기서 완전 망했어 여기가 분기점이었는데 허허 망했다 땄어야 했는데 무조건 압박을 좀만 천천히 해주지 너무 압박해가지고 뒤로 뺐어요 아이고 안 돼 아이고 안 돼 정비하고 향로가 나온다 향로가 나오면 랭가 리쁜 그 다음에 자르반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줄 수 있죠 아직까지 불리한건 아니야 센도 곧 돌아오고 좋았어 좋았어 용 한타 잘하면 된다 곱기텔스 곱기텔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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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자 짜잔 자비스한테 다 죽는다. 자비스 빼야된다 아나가 없어 하자고? 내가 공 없잖아 버텨 버텨 킬은 내가 또 내가 먹었네 안 좋은데 나 어시한 필요해 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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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빼빼빼 정비정비 용도 먹었으니까 무리할 필요 없다 무리할 필요 없어요 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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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또한은 예전에는 원래 아이오니야 같거든 하지만 이제 기동 갑니다 왜냐 dni 새롭게 생긴 향로 아이템 endings 쿨감이 깨알갑거든 그래가지고 쿨감이 35% 딱 되요 향롱하면 그래서 이제 원래 아이오니아 갔는데 아이오니아 안가고 구동간 다음에 향롱합니다 좀 어이오니아 헬로죠 다리 안좋아 다리 안좋아 중소고 도망쳐 아 샌드 마나가 왜 안되냐 샌드 쓸 각도 좀 안나왔어요 멀었어 아 이거 너무 아깝다 이득받네요 이득받어 이득받어 내가 4킬이야 근데 여러분 제가 4킬이에요 제가 킬 너무 많이 먹었어 어시로 다 먹어야 되는데 킬 로 다 먹었어 안좋아 어 딴 데다 깔았네 밑에가지 어 뭐 샌드 좋았어 깔끔한 전멸 샌드였어 저 피와라 왠지 스프링 하지만 하지만 죽여버려 아 아 아 아 아 아 망했다 망했다 들이소고 들이소고 제압 되었습니다 용싸움 해야 되는데 바비비보님 한개로 감사합니다 도움받아야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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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탈진걸리고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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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쓰고 여기까지 가고요 꼬리로 잡고 좋아요 저는 제 할일을 다했습니다 아이 충분하다 오케이 뺏겼어도 에이스 뛰었으니까 나쁘지 않아요 에이스인데 침대는 에이스죠 도움받아야되데요 좋았어 좋았어 도가니 갑니다 이제 3036 드락 주 딜은 랭가네요 지금 캐틀이 약해서 주 딜러는 랭가로 파명됐습니다 추울렛아야되데요 빗빳빳빳 돌아다녀 안을 다 치우고 아 잠옷가 에힝 양으로 치롱 에힝 힝 에힝 힝 이 시아만 상먹어놨네 에힝 아 짜자자 랭가 어그로 끌고 넘어서 가자 와 마이 힝 힝 저는 필드 Four 공속 업! 데미지 업! 랭간 힐업! 공속 업! 이거지 이것이 젤리식 소나 이 정도 점수대에선 소나로 이렇게 캐리가 가능합니다 참 쉽죠? 이 정도 점수대에서는 뭐 제가 소나 잡고 캐리하는거죠 반납할 필요 없습니다 음 이거지 상대꺼 다 챙기고 그 다음에 영향은 갈 필요가 없으니까 렌즈 업그를 해줍니다 그니까요 정글 타이머가 드디어 나옵니다 드디어 정글 타이머가 나와요 이제 계산기 안써도 돼 계산기가 아니라 손가락으로 진짜 안써도 돼 내가 계산하면 얼마나 힘들었는데 3 더하기 5는 어머 어떻게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프로할때도 저것때문에 엄청 골치아팠어요 계산하는것때문에 산수가 너무 힘들어 음 재는거 정말 싫어해요 안그래도 좀 손이 느린데 그 느리손까지 계산하는데 써야됩니다 6 1 2 3 4 5 6 7 이렇게 하면서 어 13이네 어 용 13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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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하면 된다 이거 지금 아아악! 칼이 안나갔어 망했는데? 하하 2대3 교환 안좋아 내가 물방울 맞네 뭔가 스톱 맞았어 내가 하하 존야다 존야다 큰일났다 골? 체리 골? 아이고 씨 바로 온 시간 또 재야돼 아이고 죽었네 아 큰일났다 뒤집어 지겠는데요 이거 게임 뒤집어 지겠는데요 아이고 아깝다 큰일났는데 잭스 엄청쎄 이거 오레이드라 쟤네 란두만 계속 나오면 큰일난다 아이고 안좋아 안좋아 키가 좀 사야겠다 키가 두개 좀만 더하면 이길수있어 좀만 더하면 집중해서 갈기자 자 제라스 연웅이야 넥셔를 다 먹어야 해 바론 노아드 다 노아드야 극딜하면 바론도 우리꺼지롱 좋아좋아좋아 아주 좋아요 그 다음은 배터리 3 적을 처치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나쁘지 않아 아아 적은 처치했습니다 오케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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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타워만 더요 많이 밀어 힐있나요 5.5 5.5 왜 나미를 갑자기 치냐 지는 줄 알았잖아 감사합니다.